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의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찬의장입니다. 반도체도 좋아하고 ETF도 좋아합니다. 제가 늘 주구장창 떠들은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 좋아하고 삼성이라는 기업도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거의 3년 동안 했죠.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 삼성전자 유튜브 4년 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하니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여러분 앞에 떠드는 거예요. 제 영상은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로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에 대한 무한 사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 그냥 꾸준히 모아. 한 주라도 악착하지 뭐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움이 대상이 될 겁니다. 끝판왕이 될 거야. 그전에는 찬밥 신세 받았죠. 왜 삼성 투자하냐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재평가 받을 거예요. 그때 되면 진짜 삼성 투자 잘 모았다. 잘 모았고 그때 가서 배당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면 차익실화 하세요. 차익실화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쓰세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려고. 그래서 제가 늘 다시 얘기하지만 급전 가지고 하시면 안 돼. 급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신용, 레버리지, 비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걸 하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여유 있는 자금. 용돈하는 거 해야지. 어디 집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샀어요. 그런 건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추예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 달에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그 계약금 일부를 가지고, 잔금 일부를 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람 앞일은 몰라요. 또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큰 추세를 봤을 땐 하지만 그 사이에 뭐 또 이상한 것도 전쟁 터지든지 무슨 사건, 사고 발생해버리면 갑자기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유 있는 자금은 항상 모아놓아야 돼요. 캐시 정도 갖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또 리스크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리스크예요. 왜 그러냐. 지금 삼성의 대빵이잖아요. 대빵 회장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선거가, 선거가 아니라 참, 선고가 안 됐잖아요. 이번 주에는 1심 선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합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 11월 보니까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을 때리더라고요. 검찰에서. 이번에는 3년 넘게 계속돼 왔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1모직 부당합병. 그 1심 재판 결론이 이번 주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거 악재 아니냐. 일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죠. 25-2부에서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그 선거 공판을 개최를 하는 거죠.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에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3년 4개월 만에 하는 거다. 참 길다, 길어.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1모직은 2015년 5월에 이 사회를 거쳐서 제1모직 주식 한 주랑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1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이후에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고 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1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서 그룹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그리고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등 각종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완전히 피받죠. 이거는 누가 보상해 줄 거야 도대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그러다 보니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로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무자로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죠. 그런데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서 복권됐어요. 그러나 파기환송심 진행 중인 부당합병 의혹 사건으로 별도 기소됩니다. 경영활동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한 1주에서 2주에 한 번 걸로 법원에 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법원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참 이 회장은 법원 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재판 받으려면 해야지. 이 회장 측은 그래요. 당시 합병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고 합병 후에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무죄다. 무죄를 주장해요. 그리고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야. 엄청납니다. 이 방대한 사건인 탓에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다 보니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한테 징역 5년, 벌금 5억을 구형을 했습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징역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 두 회사, 물산하고 제일보직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의 단순화라는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이번 주에 1심 선고한다 하니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26일 과연 진짜 말 그대로 무혐이냐, 무죄냐, 유죄냐 공의하는 건 핀다. 징역 5년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집행유예냐 26일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삼성의 주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재용 회장도 이런 사건이 한번 겪었으니까 이런 유사한 일에는 절대로 어울려서도 안 되고 관여서도 안 되겠죠. 차후에 한번 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